오늘은 네번째 팬싸 우리 쇼차영! 희생했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위도 한 날에 팬싸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믿지도 우리 보면 되기도 좋잖아요 그쵸?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치킨, 피자, 막국수, 족발, 보쌈, 빙수, 냉면, 치즈볼, 버블티, 김치볶음밥 진짜 많이 먹었어 솔직히 이거 다 먹은 거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저의 오늘 하늘 좀 큰 거 같습니다 제가 냉면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고 싶지? 우리도 무지가 보고 싶지 근데 우리는 많이 보고 왔지 그래서 몸이 조금 무겁지 미친 그래도 우린 미친 그래도 가급게 해줄줄까 하지 여기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 진짜 많아 내 영혼의 일곱이야 거기에 나오는 노래 I see, I see 나의 노래 하늘 나는 원스킹 나는 원스킹 맞은거 해야되는데 나는 원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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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리아 언니 사실 개인적으로 있어요 우와 언니 꿈을 펴주세요 맞아 이거 대박 저희가 그렇게 말렸는데 언니 옷이랑 대박이야 제가 마요게임에서 벽돌이랑 이런거 바다솔트 내려갈게요 여러분 하면 빵 터지기 하나 둘 셋 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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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김없이 머리를 따고 오고 집에 돌아갈 때는 제가 어떤 머리로 돌아갔는지 같이 보시죠 사회 telescop기 벌써 많이 익숙해질 거에요 매일 날은 그러므로 진출 여러분 지 만나러 금방 갑니다 살 또 염색했어요 귀여워 나 알아주면 보기 나랑 리알 할거 가사 실망 세영아! 네! 모자가 안 써줘! 세영아! 아 네! 세영아! 유진아 여신이야! 세영아! 세영아! 여기도 와주세요! 얘들아! 얘들아 나 감이 있어! 이거 무슨 옷이야? 그거 아니야? 백설공주 마녀! 이거 해리포터야? 이게 진짜 너무 재밌다 제가 어렸을 때 해리포터! 뮤직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다른 거? 마리오 게임기요! 마리오 게임기요! 마리오 게임기요! 좋다! 좋다! 우리 둘! 그러면 무조건 리안 걸려야 되네요! 세영이 여기! 세영이 여기! 세영이 여기 있습니다! 나야가! 네! 나야야야! 나야야! 세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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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조심히 가요 잘 사는 안녕 바이 바이 제가 오늘 하트를 만들었어요 하트 안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요 머리 저녁에 자기 전에 웨이브 하려고 일부러 떠보지 않는 거 아시죠? 약간 푸들 같애죠 푸르만 어때요? 남진도 되게 우퉁불퉁해서 기분이 신기해요 좋아요 오늘도 재미있는 팬 사연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성이 가득한 편집을 많이 받아서요 감동이에요 내일 방에 면 안녕